교수님 예교 손님 과제는 다섯 개뿐요 네 아니요 불만 없어요 다 해 올게요 네 심지어 창작 과제가 두 개라구요 잠을 줄여서라도 해야죠 암요 암요 궁금하진 않지만 질문은 없냐 시기에 여쭤보자면 학생들에게 다 이런 과제를 내주시나요 이 노래는 교수님이 쓰라 해서 쓰는 노래 솔직히 대충만 건네 다음 주엔 인간적인 양의 과제 받았음에 그랬음에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런 가사를 썼니 교수님 죄송합니다 교수님 다시한번 어서 들어와요 их night 하단 성적을 찾으세요 바세를 받았지만 또 다른 할 일이 산처럼 쌓여있어 Yeah, 미우고 미루다 하루 전 날 애써 만드니 이 노래는 교수님이 쓰라 해서 쓰는 노래 솔직히 대충만 건네던 주엔 인간적인 양해 과제를 받았으네 그랬으네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런 가사를 썼기에 교수님 죄송합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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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런 가사를 썼기에 진짜 죄송합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런 가사를 썼기에 교수님 죄송합니다 급게 잠도 안 자고 번식하며 닦아고 장강장 재민병은 늘어나기만 하고 원래 또 난 얼굴에 회진 다크서클에 고장이 났나 일은 아침 일교시 기탈 내고 등교에 강의실문을 똑똑똑 안정하세요 과제 몇 개 왔냐는 교수님의 질문에 다 해왔어요 그걸 진짜 다 해왔어요? 다 해왔어요